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멜론 뮤직 어워드 4년 정도 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와 되게 또 객석에 유엔화가 엄청 많아가지고 반가워요 아 너무 관객분들도 팬분들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객석에 관객분들이 계신 모습을 보니까 더 너무 공연하고 싶고 너무 저희 팬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멜론 뮤직 어워드 탑10 이렇게 상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무대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엔화 감사해요 3, 4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목소리만으로